빨라올게 오늘 데일리 쓰레기야? 어떻게 쓰레기인데? 먹장도 안나오고 막 그런거야? 개쓰레기네 경우 реш 당황 아아!! 브리쳐 공격이면 브리쳐 제발 겟 뭐 하는거냐고 진짜 어우 야이씨 야이씨 와우 사이 다이 바야이씨 안 돼! 어... 아 퇴즈요! 퇴즈요! 으아 진짜 어 미친 이 새끼들이야 그냥 장난치나 마헤라이시 신발이 없어 아 이거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서 로프를 아이고 아이고 뭐하냐 뭐하냐 아 이런 씨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아 이거 낙하사니 뭐 일단 한번 해주는데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오랜만이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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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잠깐만. 잠깐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 마지막에 부숴야겠죠. 아 미친 뭐야. 새몽이 오늘 했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목이야. 야이씨 진짜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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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